왜? 왜 또 안쓰면 돼? 하.. 진짜.. 오늘 친구과는 지유씨도 대꽃나면 돼 이게 뭐야? 너 화장은 했냐? 됐지! 너 너 머리도 감았다고 오랜만에! 아.. 비교하지마! 비교하지마! 진짜 비교해! 진짜.. 아휴.. 진짜.. 응? 어.. 뭐.. 관심 있어? 안 읽어보고 싶었는데 친구가 좀 타는 게 뭐냐? 아.. 좋아.. Rob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